달려라 달려라 강아지 해가지고 강아지 있죠? 강아지 코인 플로키 이누라고 일론 머스크가 키우고 있는 자기 강아지 플로키 사진을 올렸는데 엄청나게 올라갔다 올라갔는데 100% 올라갔다 라고 했었죠 아 근데 100%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100%가 아니었죠? 제가 여러분들 광기를 몰랐습니다 이 광기를 모르고 섣부르게 판단해서 100%라 했지 100%가 아니야 4000%야 야 나도 이거 봤거든 100% 올라간 줄 알았으니 4000% 올랐어요 아 그리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4000%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죠?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4000%가 오른 것도 맞고요 100% 오른 것도 맞습니다 4000%도 맞고 100%도 맞아요 왜요?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? 이미 여러 개요 어? 똑똑하신 분들이 이제 플로키 이누 시바 플로키 슈퍼 플로키 어 플로키 시바 베이비 스페이스 플로키 하면서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올랐냐 얘가 100% 올랐고요 네네 얘가 4000% 올랐어요 아 맞는 말이었어요 대단합니다 역시 똑똑하신 분들이 뭔지 몰라도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 일론 머스크 개이름으로 이렇게 코인 여러 개 만들어놓고 이 중에서 골라라 골라 골라리 골라 하늘은 뽑힌 간다 하면서 뭐 물량 넘기는 건지 모른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나요 네 여기 저기 여기 개판이네 아 전부 개판이다 알겠죠 코인 시장 이놈 때문에 개판 났다 시바 견으로도 개판 났고 자기가 키우는 개로도 개판이 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전부 개판 났다